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즐거웠던 일들을 모아서 이제 이 콘서트에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죠! 이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5주년을 맞이해서 콘서트를 때고 있는데 정말 설레이고 긴장이 진행되었습니다. 기대지 않았어요. 저희 택탁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할 테니깐요. 즐겁게 즐기시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, 이제. 자, 50분입니다. 하자!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엘리오 형이랑 도와드렸어요! 고마워! 미키니까 저는 날씨 좋아요. 날씨 좋아요? 네. 나는 엔젤이 더 좋아요. 미키군 혼자 사시는 분이 이상형이세요? 혼자 사는 여자가 이상형인 거예요? 아니면 엔젤이 뭐지? 엔젤이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 이상형이에요. 뭘? 혹시 어디 사니? 화면에 한 흔을 찾는 건 아삭하게 있지만 물론 말아감도 이상이 실거래요. 네가 나와 차와 네가 차와 네 사랑을 갈면 저랙gan이 하는 말로 예상의 날고여 내 입맘들 아직은 밤이 가만 몰라 아 그렇네 대구수님 진짜 잘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시는 팬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한다는 느낌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저 끝까지 해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러가지고 못생겨져도 와서 같이 보시고 재밌게 놀아요. 10년, 20년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현재 사랑합니다. 끝까지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하나하나 더 완벽한 계속 굉장히 마오고 끝까지 예쁜 꿈 끝까지 전화할 것을 다짐이 매일 것 같다 계속 굉장히 마오고 이러면 오토옆 아랫국어야 이거 이러면 거든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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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안한 미래 나도 미래 낯는 미래 급증해 웹 버려둔 미래 미래 미래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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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라라라라라 zen BTS 아멘